원래 금요일이 이제 가장 무겁게 듣는 날인데 제 모든 스케줄이 금요일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고민입니다 지금 어쨌든 어쨌든 그냥 확인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양질의 수면을 확보를 해야 무겁게 운동하는 날에는 아침 식사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해요 펌핑 이런 것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 소금이 전해질이라서 뇌에서 신경을 내려주는 신호에 이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적정 농구인들이 좀 넣을수록 제가 신호를 되게 잘 내야 돼요 제 몸에 매주 금요일마다 조금 긴장이 되시겠어요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목요일날은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가 진짜다 오늘은 약간 제가 겁나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다음 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확실히 데뷔를 못한 것들이 많아요 헬스장을 가는 거리도 일단 너무 멀어서 매번 왕복 5만원씩 택시 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거 너무 크고 그렇게 한 달에 150만원 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인터넷도 너무 느려가지고 저희가 한 번 영상 찍으면 못해도 한 100기가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뭔가 저는 이제 운동만 하고 싶은데 너무 제가 뭔가 일이 좀 잘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네 전보다 훨씬 습한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오늘이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뭔가 러슬로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도 더운 것 같기도 하고 vandaag 쯔시피 쯔시피 쯔세 어어 방식은 Miamiiento I'm police Oh, you're a police officer. OK? Yeah hey、僕, I'm police My name is police O OK I thought you meant like you were a police officer My channel is PAW info Awesome Police? OK Awesome Police Yeah, send me a link in the IG or something like that oh, sure Yeah, I'll check it out Yeah If I've had the chance I really want to cooperate with YouTube Yeah, of course Really? Yeah If you're going to view it for a month for sure Yeah, I'm here every day 네, 당연히 너무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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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South Korea, 그 주제에 대해 말해 주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왜요? 서울 서울, 그쵸, 대박 만약에, 서울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제 주소는 저는 제 자신의 제조사입니다 2. 2. 2. 2. 2.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라 그러네요. 저 분이 유명한 파워리프터이십니다. 세계 1등 거의 넘사병. 원래 파워리프팅이 약간 매니아틱한 스포츠라서 팔로워가 많이 없는데 저 사람 몸도 좋고 이게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팔로워도 엄청 많고 약간 파워리프터 중에서는 거의 가장 인기 많은 사람? 여기에 온 소개의 목적을 또 하나 달성했죠? 아 달성했죠. 사실 저의 약간 가장 큰 목적지는 저 사람하고 한방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해서 다 인플루언서예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인스타 팔로워 10만? 그렇게 되는 다 인플루언서들이거든요. 저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는 저의 인스타그램이 좀 더 많이 남은 거야. 이제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잘 못려요. 잘 못먹는 거에요. 잘 못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냥 사진 찍어도 되냐고. 누구세요? 데드리프트 1000파운드 하는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자 세계 1등이세요? 데드리프트만 놓고 보면 거의 세계 1등 진정되시겠어요? 뒤에서 저런 분이 보고 있으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가 아무리 잘 해봤자 저 사람한테 하찮을 거라서 본격적인 대회 준비 모드여가지고 싱글렛을 입고 연습할 겁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입도와 입도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조금 더 제 깊이나 이런 규정을 보여주기 쉬워서 그래서 입는 겁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마음가짐을 대회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225킬로에요 그래서 그래서 긴장한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잘 해봐야죠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225까지 해야 되는데 하려면 하겠는데 그냥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20까지만 하고 다시 백오프 하겠습니다 일단 저만 이 벽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땀을 이렇게까지 많이 안 흘리는 것 같은데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대는 성공 예대는 여기까지였거든요 통이 낙하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ria była Hope 거의 뭐 피 흘리는 흔적인데 이거 너무 그 Quem fittest 도 하이고 이것도 제가 운동하다가 중간에 벗어서 이 정도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텍서스 하늘이 저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대단하다 저희도 적응하겠죠 곧 좋아지겠죠?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이 만들어졌네 진짜 스레스 플러 안 가실래요? 일단은 도심 속 공원 같은 곳으로 좀 가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할 생각입니다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같은 곳으로 갑니다 여기도 그런게 있더라구요 가보려구요 저도 뭔가 햄버거 아니면 고칼로리 음식 이런거 먹고 싶거든요 여기 와서 살이 지금 2kg나 빠져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맨날 너무 많이 걸어다니고 저녁도 안먹고 시차적응이 안되가지고 맨날 자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열량을 많이 먹겠습니다 슈퍼 슈퍼 요즘 걸을만 하세요? 육수가 막 뿜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도란트가 엄청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오시면 꼭 데오도란트를 사야 돼요 진짜 종류도 다양하고 진짜 그리고 성능이 좋아요 한국거보다 훨씬 세거나 지속시간이 길어요 왜냐면 애들은 그런게 좀 많이 느끼죠 요즘 네네 45분 딱 걸었어요 지금 45분 62분 걸어서 62분 62분 걸어서 스타벅스 왔어 제발 인터넷 빠르게 아 인터넷 때문에 온 건데 사실 저희 집보다 느린 것 같아요 야 왜 이래 너 아 안되겠다 이것도 기대한 모습이 아니네요 얘네들은 이것도 팁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팁이 기본 15%부터 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달러만 했어요 근데 안 넣어서 해지 않을까요? 요거는 좀 특별 나오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주축 서빙하는 것도 아니고 응 나보다 안 줘야겠다 여기 바로 근처에 샵스의 루스터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터널 안에 있는 곳이 아 그냥 가봐봐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보는 거잖아 요기 이렇게 둘러보고 나간 그 지하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배고파서 밥 넣고 아 이제 뭔가 미국 온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집에만 있다가 나온 느낌이고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미국 오기 전에 워킹 데드를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막 지금 1시간씩 걷고 사실 좀 공핍하게 살잖아요 식료품도 엄청 오래 가야 되고 이건 그래서 워킹 데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물 먹을 때마다 그래 물은 참 소중한 거야 이래서 먹거든요 있는 게 어디에 네 약간 워킹 데드 모드인 것 같아요 아 아기 청소들이 그냥 먹은 게 없네요 저런 딸이 이제 나오실 텐데 아 귀엽겠네요 저도 저기 있어야겠죠 그건 좀 힘들겠지만 이러고 놀겠죠 이게 문제야 애기들은 물을 좋아해서 물 속에 들어갈 텐데 네 물 속에 들어갈 텐데 네 그 이제 지하 뭐 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앞쪽에 가보면 휴스턴 센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오예 지하로 봐요 카드키를 대야 되는 건가? 뭐올 레벨 어? 갇혔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물이 이상한 곳에 들어온 거야 지금 근데 이 계단은 열릴 거 같거든요 맞아요 이 계단을 타고 어디로 가올까요? 저희가 여기 잠겨있네 이것도 뭔가 이상한 온몸에 들어온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널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터널 트라이브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스페인중 점점 안 편리 часов 근데 эфф unlike 그런데 저도 스페인중 ira 통장에서 그래서 그래서 터널은 왜Conf Somehow Burgundy sympathy 마지막으로 if you Google it on your phone we're gonna drive your car but just Google Bank of America Thanks I appreciate it 방탈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대규모 방탈출이야 지하로 연결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는지를 모른다 확실한 건 쟤네들이 벤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면 뭔가 내려갈 수도 했거든요 가봅시다 Guys, do you know how can we get into the tunnel?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가 서늘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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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다 치는 거였네. 아... 그래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정은님이 말한 햄버거 가게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로데오 고트라는 곳이었거든요. 스테레스는 좀 풀리셨나요?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가 제가 지금 피디님이 녹화를 잘못해가지고 이걸 지금 두 번째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어진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다시 생겼다. 미국에 오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주차적응기나 인터넷이나... 네. 준비를 안 한 스스로에 대한 좀... 자책을 했던 거 같아요. 아니 미국에 헬스를 하러 가는데 운동 장비 말고 뭘 챙겨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람 사는 데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돈 주고 사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일단 인터넷이 너무 느려. 안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너무 느려. 이거 뭐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차가 없는데 국제 운전면허증이 일단 없어. 렌트를 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택시를 타야 되고 날씨 이런 거 뭐 제가 통제 불가능하니까 날씨 때는 적응자인데 뭐 시차 이런 것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또 체념도 한편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미국에서 지냈는데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문화가 좀 다르달까? 근데 그 문화도 헬스정 문화가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특유의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문화를 결정하는 거 같은데 그중에 특히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무나에게 말을 거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뭐 다 끝났냐 이런 거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잘하면 잘한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칭찬해주고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잘 굉장히 좋은 거 같다. 사실 3대 운동 중량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릴스님은 그 전날 잠을 좀 설칠 정도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릴스님한테 3대 운동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주고 싶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허리디스크가 한번 터지면서 저의 모든 기록은 다시 0으로 떨어졌죠.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수년에 걸려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무게를 드는 거를 좋아하냐 돈이 많은 재벌 중에는 액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젊었을 때 은퇴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젊어서 은퇴한 부자는 저는 못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젊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벌린 거고 그래서 돈이 벌린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저도 사실 제가 뭐 중량을 올리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 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중량이 오른 거고 그 중량이 뭐 어느 정도 오르면 그만둬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좋아서 하는 단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 없이 좋은데 또 이거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외부는 저의 최종 목적은 사실 70살 할아버지가 돼서 무거운 운동을 남들보다 무거운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운동을 한 5,60년 더 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운동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미국은 진짜 좋아요 제가 방금 이 샌드위치를 프랑스에서 한 번만 샀는데 탄산을 사실에 프로틴 16 지방 8 완벽한 식사였어 아무거나 샀는데 이제 잡을까요? 아 잡시다 아 잡을까? 늦어 잠깐만 잠아